지난 한주 학일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불어 학일 특밤전도 챌린지 사진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전도하신 영상을 각 목장창에 올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번 주 말씀 훈련은 월 화사무에라 묵상 수목금 신재웅 목사님 특밤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특밤 말씀 선포를 듣고 목장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일교회 카카오톡 챗봇이 개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일 버스킹 전도가 9월 28일 토요일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위성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자반 부교제 안내드립니다. 존 파이퍼의 거듭남, 오스월드 챔버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제자반 첫 강의는 9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진행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